네, 2021년 2월 넷째 주 뮤즈뱅크 K-차트 1위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과 아이유,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주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음악이 필요할 때 생방송 뮤직빅!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음악 ważne속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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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